반사! 재효치, 오늘 저희가 힐러 트레이닝을 입고있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할거 같아서 기분이 풍요рыз 테니스도 못 하는거지 테니스도 참 슬픕니다 혹시 타고 좀 칠 줄 알아요? 타쿠요? 뭐, 제가 또 한 타쿠 하죠. 아, 김 타쿠요? 제이 타쿠요, 제이 타쿠요. 김 타쿠요. 오늘 예상하는 여러분의 팀 내 타쿠왕은? 일단은 사실... 약간 제가 태형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 좀 합니다. 그렇죠? 태형이가, 태형이가 잘해요. 태형이가 좀 잘해요. 태형이가 그 인더 숲에서도 많이 알려주고 태형이가 좀 잘해요. 자, 오늘의 잘난 한 칸은 감사합니다. 탁구 교실. 탁구 교실. 탁구 교실. 아, 좋습니다. 근데 뭐든 우리는 제대로 하면 잘 안 되더라. 여러분들끼리만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을... 아, 선생님이요? 우리 선생님에 대한 알맞한 퀴즈를 네, 네, 네. 오늘 여러분을 가리켜줄 수 있는 유승민 선생님을 몇 년도, 몇 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십시오. 일단 이번에 2004년. 2004년도 확실하잖아요. 올림픽은 2004년 아닙니까? 2004, 2006. 맞아, 2004년 아테네올림픽 그리고 2002년 부산 시안팀. 와, 2002년. 아, 또 부산. 부산. 아, 이거. 제가 부산에 뭐라고요? 네? 회전 회오리 슛. 회전 회오리 슛. 아, 뭔가 슛이 조금 어감이 안 맞는데, 그냥 회전 회오리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회오리. 네. 자, 그렇게 오늘으로 우리 금메달 리스트는 우리 선생님, 유승민 선생님과 모셔보도록 할까요? 자, 네. 자, 여러분, 오셉시다. 탁국의 BTS라고 합니다. 정국이. 탁국의 BTS라고 합니다. 우리 탁국의 BTS. 우리 탁국의 BTS. 잠시 해주세요. 자, 탁국의 BTS. 유승민 선생님을 모셔봅니다. 와,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 잘 못하고 못하거든요. 저희가 진짜 정말 저렇게 못해요. 저희가 굿자 들은 건 다 못해요.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잘 치시는데요. 어디죠? 누가 쳤냐? 누가 쳤냐? 그 안에서 또 잘 치는 친구들도 있고. 과연 우리가 탁국은 잘 할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탁국을 잘 할 수 있게 선물을 먼저. 아, 진짜? 정말 탁국 채를 봐. 그래서 제가. 우와. 이게 평소에 치신 채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선수용으로 제가. 우와. 선수야. 아니, 이거. 별수목의 진수목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직 탁국이 이제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쉐이크핸드 라고 해서 이 양면키로만 있어요. 아, 쉐이크핸드. 쉐이크핸드. 아쉽게 못한 슈가님 것까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장비는 선수급이거든요. 장비는 이제. 원래 장비가 중요한 거라서. 네. 못하는 게. 네. 모두 잘 못하는 게. 정비만 제일 좋은 걸로 해봐요. 그런데. 고수든 하수든 장비는 꼭. 선생님. 이거 그립감이 좀 다른데요. 선수야. 보통. 야, 너희 왜 공룡이냐?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전형을 몰라서. 이거는 이제 쉐이크핸드. 이렇게 해서. 요즘에 보통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요즘에 이렇게 앞뒷면으로 같이 치고. 아, 뒷면도. 네. 이렇게 돌려치는 단점이 있어서. 네. 진이 형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는 법도 있나요? 잡는 건. 마음대로 잡아요. 아, 진짜요? 네. 마음대로 잡아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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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혹시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혹시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네. 정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초 면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주걱인지에 따라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조금 평평한 면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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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런 걸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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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오오오. 아 아 너무. 말씀드린 Zach은 크게 두 가지에요. 이게 펜 홀더 라고 해서 펜을 잡는다. 이건 여기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뒷면은 안 돼요? 뒷면은 왜 고무가 안붙혀 있습니다. 뒷면을 사용 할 수가 없고 이동은 거기다 좀더 넓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탑국의 공식 청소는 다 바닥을 쓰고 다리다. 이동목에 빠지니까 그리고 요즘 보편적으로 자기가 쉐이크 캔드 약도 하듯이 잡는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셰프 텐데 이거는 이 앞면과 뒷면을 다 하시고 있어 더 뭐랄까 경제적으로 칠 수 있는 어 좀 더 범위가 줄어드는 거에요 레인지가 그 레인지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예 특공을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이제 백핸드에서 공격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패널드는 이게 없으니까 안되가 이제 백핸드가 안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이게 좀 불편하긴 해요 아직 그래서 오늘은 이제 셰프 엔드 라켓을 들였지만 본인들 편안한 랩을 자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널드와 셰프의 랠리를 가볍게 보여주세요. 뭐 테니스도 얼마 전에 배우셨지만 기본은 포엔드니까 아따 보다는 즐겼지 너무 빠른데 이거 되게 천천히 하는 거고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게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몸풀 때 이런 식으로 아나요? 네 고기가 너무 아픈데 어지럽다 야 종곡이 아니,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데? 이게 이제 포핸드 랠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탁구 경기 보면 사람도 얼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와, 대박이다. 와, 네트. 와, 이거 또 사진을. 아, 저거 울렁거리는데요. 이게 포핸드이고,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백핸드. 그러니까 이제 셰프핸드는 바로 저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저 같은 패널들은 이제 이걸 꺾어야 돼가지고. 아, 좋아. 와,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약간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요. 땅땅땅. 이 탁구대는 작은데, 저희가 반경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뭐 뒤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뒤에서도 이렇게 칠 수 있고요. 되게 리듬이 있다. 그러니까. 오, 있지. 이렇게도 칠 수 있고요. 어, 재미있다. 아, 재미있다. 내가 로망의 그린 흠이 있었습니다. 이 흥렭이 있었습니다. 이 흠이, 이러지 않죠? 아, 이거 아시다. 아, 저희한테 멋있는 거 보여주시면 안 된다는 거에요? 이거요? 아, 이렇게 보여요. 아, 탁구도 이게 나오는 거다. 저희가 이제 포인트 드라이브를 위해서 회전 주는 거. 그건에 회전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방금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습니다. 이거 탱윤이가 막 이렇게 하던 거구나. 그렇지, 네가 하던 거. 안 돼, 이건 완전 다르죠? 진짜 드라이브다, 이거. 이거 내가 하실래? 이거 어떻게 방어하실지? 서비스도 규칙이 있어요. 공을 16cm 이상 띄어야 돼요. 원래요? 그럼 판독이 들어갑니까? 좀 덜 띄우면? 판독까지 심판 재량 것으로 딱 봐요. 근데 이거 써버리고 나서 몸 숨기는 게 어떻게 들어가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진짜? 너 좀 잘하네. 연색했다고, 약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룰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멋진 거 보여줄 수 안 되는데.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로 해서 왼팔로 만들면 가리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회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룰이 바뀌어서 이제 왼팔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서 만들면 상대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저희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여기에서 몸으로. 몸으로.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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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너무 정확히 재현을 했어요. 뭐야?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려서 이게 서브도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중심 이동을 보면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오른 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이게 받아치는데. 이게 받아치는데. 아 이런 거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처음에. 우리 멋있는 거 알려주면 안 돼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이런 건 안 돼요. 아! 이런 거! 아! 이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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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약삽한 사람! 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매너가 아닌 거죠. 우리가 또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는 그룹답게 또 글로벌 우리가 또 탁구에서도 그런. 탁구도 뭐 네트를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매너를 지켜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여기 진영은 그런 것부터 배울 거거든요. 제일 좋아하고 이제 막 상대방이 물 마실 때 공격하는 거 좋아합니다. 물 마실 때 목도 치는 사람이에요. 이 분이. 그렇죠. 옷 색깔 나네. 그쵸. 이미 김씨와 다른 성씨로 나눠져 있거든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입으려고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네요. 교육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또 준비해 주신 게 있대요. 진짜요? 배트병이요? 해축병? 이거 없으나? 저 맞추는 거. 네. 제가 봤을 때는 정우 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 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보세요. 먼저 한 번 시범을 한 번. 얼마나 어려워. 제가 제가. 정우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정우아. 죄송한데 혹시 못 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명표으로. 한 번 저거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는 거야? 그냥 맞추는 거야. 정우아. 비교를 해 주는 거. 맞추는 거.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이야. 맞추는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브로. 서브로.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다가 먹잇감으로 너를 정한 거야. 아유. 정한 거야. 아유. 야. 너무 아쉽다.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와. 확 가지고 있어. 나. 몸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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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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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이 있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못됐다. 못됐어. 진짜 좀 그래요. 아니, 이 위를 맞추시는데 아예? 밑에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저 사실 살짝 의심했습니다. 저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랠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서비스 하는 방법 이런 연습도 있다가 좀 할 거고요.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서브 서브? 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선착을 해주시면 달려라 해주시면 네, 두 분께서 달려라 해주시면 저희가 방탄하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달려라! 방탄! 간다! 일단 포핸드하고 백핸드 랠리가 중요하니까 포핸드는 제가 백핸드는 우리 박종봉 관장님이 하실 거고요. 네? 그러면 진 씨는 어떻게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해요? 아,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저도 이 패널더가 편해요. 그러면 그립을 패널더 그립을 잡겠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저기는 다 셰이크잖아요. 아, 그래요? 패널더는 셰이크 한번 하면 되겠네. 완전 그렇네. 맞죠? 저거 다 저렇게 잡고 있잖아요. 우리의 실력을 숨기자고. 야, 어떻게 할까?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그립하면 백핸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어려워. 배우기가 이 셰이크 잡고 하시는 게 계속 쉽게 배워요. 이렇게 다 일단 기본적인 마켓이 이렇게 잡아줘요. 야, 이 약간 옆으로요. 이렇게 그리고 손안에 손안에 다 감싸서 감싸서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액수 꽉 치지 말고 살짝 요구만 이렇게 딱 잡혀 볼게요. 그렇죠. 저는 저게 힘들어 너무 안 되고 이게 하면 이렇게 잡는다고? 저는 뭔가 약간 어색해서 실험한 것 같아요. 어색해서? 난 너무 신기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했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거 그립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그립 잡으면 다 이렇게 잡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백핸드 한번 돌려보세요. 어렵죠? 자, 이거 모아보세요. 손을 모아요. 가운데로 뒤에 모았죠? 근데 앞에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자, 준비되어 똑같아요. 자, 이런 느낌을 딱 써보세요. 자, 여기서. 그렇죠. 자,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팔꿈제 들려서 안 돼요. 그냥 팔꿈치는 이대로. 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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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세요. 앞에 딱 보고. 그대로. 그대로. 네.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허리 회전을 친다고 생각합니다. 푹. 푹.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은 10개씩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G씨부터 한번. 자, 준비 잘하고 시작. 하나. 자, 대신에 하체, 하체는 너무 너무 움직이면 안 돼요. 치는 동안에 딱. 중심에서 오른쪽에 다 있죠. 뒤로 오고 있어. 자, 자. 뭔가 이상한데? 다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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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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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고 생각하시고 몸통으로 친다고 생각합니다 몸통을 그랬죠 곧 더 팔로 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 자세는 좋으신데 너무 세요 너무 세 세요 아 그 가볍게 아세요 제가 볼게요 자 근데 이걸로 이렇게 층에 힘 빼고 그 그 힘 때 보세요 아 그 식 그 이런 느낌의 때 보세요 아 그 그 오지 않겠죠 또 이렇게 이런 거야 어 아 그렇죠 흥뚝 2 자 또 좀 오버 되죠 허리의 이동 1호 가지고 으 아 안 되요 야 허리 써야 되텨어 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 괜찮은 괜찮아요 아 이거 너무 못든 아 가득 이게 너무 흔드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네, 자세 조금만 낮추고. 그렇지. 오, 좋아요. 그렇죠. 오, 좋아요.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남편이 하자. 보여줘. 형, 형, 힘 풀고. 눈에 힘도 풀려. 너나 잘해. 야, 남편이 보여줘. 좋아. 자, 지금 좋은데 가다 말아요. 왜냐하면 나갈까 봐. 공을 오바 될까 봐.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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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라켓 면 자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90도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고 여기서. 쑥. 쑥.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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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 좋다. 남주가 보여줘. 좋아. 그렇죠. 좋아. 좋아. 나이스. 오, 스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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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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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요. 잘했어. 저거 보고 딱 서 보세요. 내 배꼽 앞에 라켓 딱 세운다 이렇게. 제가 선으로요. 똑바로. 딱히 각을 잡아 이렇게 똑바로. 똑바로 이렇게. 그렇죠. 팔꿈치 벌리지 말고 모아서 모아두고 끝에 살짝 내려주는 게 보여요. 손. 그렇지. 각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시계 좀 안 돼요. 똑바로.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앞으로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일단은 삶 몇이 밀어주는 기분을. 오케이. 그렇죠. 손에 손가락이 힘들어서 방금 이렇게. 손에 힘이 넘어. 시계 차이. 똑바로. 생각만 해서 생각만. 공이 있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살짝 무릎을 만져줘. 그렇지. 그런 느낌. 오케이. 그대로. 자, 눕혀져서 그렇지. 눕혀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대로. 왜냐하면 볼을 살며시 밀어주는 것부터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여주면 안 돼요. 자, 가볍게 되고. 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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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힘이 좀 들어가는데 점점. 힘이 공이 맞는 게 강해질수록 볼이 길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게 강해질수록. 아니, 아니야. 실제로 이걸 숙여주는 거야. 아, 숙여주는 거야. 쎄수록 숙여주는 거야. 쎄수록 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편한 자세에서. 그렇지. 그렇지. 쎄수록 이렇게 숙여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마음이 조절이 이걸로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손가락. 손가락을 잘 써야 돼. 아, 손가락을. 그렇죠. 이렇게. 자, 힘 빼고. 하나, 둘, 셋. 어, 감정 왔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다음 시간에.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자, 기다려도 된다, 기다려도 된다. 자, 오른발이 그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아, 앞에. 저기, 이쪽으로. 그렇지. 다리는. 이게, 그렇지. 고른 느낌으로. 발. 약간 앞으로야. 옳지, 옳지. 미션이. 아, 여기도 할 말이야, 인마. 하나, 둘, 셋. 오, 다. 아, 골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자, 배우철. 내가 배워야 할 수 있다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오, 주인아, 잘한다. 잘한다. 아잇. 지금, 나, 가. 바꾸는 게 안 될 것 같아.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아 으 으 으 으 어 아 더 그 쯤 그 느낌을 더 감을 꼴 틴 감을 잘 느껴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써 도시라 뭐 아 아 아 으 155 bc 제국이 5세 이제 렐리 하는거 이줘라 아 아 아 위에서 밑에 말고 옆에서 4 아 너무 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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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들지 말고 4 아 까 이 정도만 공포 된다고 생각하고 아 아 그렇죠 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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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앞으로 보내면 또 위로 가던데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보내는 것 같아서 밑에서 위로 가요 으 으 아 습관적으로 조금만 탓 하다 주 아 그렇죠 좋아 그런 느낌으로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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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있어 어 잘한다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요 자 어 어 5 본인이 잘하면 빨리 가 괜찮아요 아 아 아 아 5 5 5 5 4 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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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그렇죠 뭐 가 왔다 지가 와서 이렇게 아 아 나갈 때만 조성합니다 이유가 있는걸 나가는 거에요 아 아 또 조 그렇죠 온통 여러분 금방 되고 있다 그 이거 4 4 이제 에 보았어 어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을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이. 세우지 말고. 더 줄여요. 더 줄여서 데리고 갈게요. 할까요? 1, 2, 옳지. 쫓아갔어. 1, 2, 1, 2. 1, 2, 1, 2, 힘 조절. 마중 나온다. 1, 2, 2, 2, 1, 3, 2, 1, 2, 밀어주기. 오, 오, 오. 오, 오. 우리 영웅!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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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나이스! 나이스! 내가 빠onter pivy2 아! Q. Q. 어떻게 좀 잘 배워보셨나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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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멤버들 오셨는데 어떻게 층에서 경기 를 해보면 될까요? 지금 딱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냥 에이스. 5 신부 를 많이 사용할 수가 없지만 두 분이 같이 하는 건 먼저 좋겠습니다. 에이스는 해결하니요. 첫 판부터 에이스야. 얼굴 워 네 그렇지 아주 아아 어유iges 비uel 아‑ika 굉장히 흥미진진 합니다 문제요 서나 요즘 쇼핑 olmas spiral 무난화오 연세 보통 내 승부융도 발병한다 또 래서 밤을 연습을 받은 아예 아예 쑥 끝났어요 나라 회원을 또 또 내 승부 또 발표한다 또 자 자 룰은 원래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써지 서로 악사하고 인사하고 합니다 인사하고 이렇게까지 4 그리고 그 서브권을 정해야 돼요 저희 규칙은 11.1 세트만 할게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린 거 그러면 심장 세트니까 서브권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인판이 어 뭐 이게 뭐 장비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천사님 사회하고 어 아이가 뽀 오케이 그럼 서브한 걸 나 먼저 주라고 서브한 걸 이슈와 그고 정할 수 있어요 본인 써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오케이 그러면은 왜 안 서브하고 이슈하고 하기 전에 연습을 원래 보통 우리가 2분을 주는데 1분만 연습할게요 어 아이고 원래 그게 규칙이야 야 되게 뭐라고 떨리냐 그래 왜 뭔가 이겨야 될 것 같고 그래 아 엔드라인에서 자 띄워서 서브하세요 제발 으 아아아 저희 모든 게이드도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어 라야 아시 지금 청소에 저렇게 해놓은 건 아닌가 이런식 저렇게 서브 하시면 안되지 않아요 네 랠리니까 랠리니까 명이 비가 연습이니까 어 어거에 고이거 correctly 5 야 몸으로 받지 말고 어 어 야 왜 다 몸으로 와요 어 세를 받아봐 채룬거 얘들썸은 진짜 금방 배운다 했잖아 자 엘리클러서 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갈게요 네 자 파이팅 J.K. J.K.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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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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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2대 차분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 훈련을 너무 빠르게 받아가지고 아 이거 또 이상하게 써보려고 이거 긴다 아 이거 또 이상하게 써보려고 긴다 가볍게 가볍게 좋아 B. B. 잘하고 있어 오 아 아 갑자기 긴장되는데 오 오 이거 왜 제가 너무 빨리 실수 안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건 실수 안하는 사람이 이겨요 네 자 정 씨 서브 룰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 그렇지 오 오 근데 뭐가 J.K. 오 아 에 아 네 네 지금 성충권을 갔다 왔거든요 아 아주 좋아 안녕하세요 진짜 못하고 있다 5 대 4 뭐야 다시 제가 3 5 대 4. 나 지금 드라이브... 실수하면 안 돼요. 따라잡았어요. 실수하면 지는 거예요. 게임이 보통 짧게 끝나나요? 자세는 잡고 하자. 랠리가 안 돼요. 자세는 잡고 하자. 뭐야, 뭐야, 뭐야. 서브에서 뛰어서 하세요.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서브가 독일 수도 있어. 수업이 독일 수도 있어. 딱 안전하게 활동하면 되는거야. 뭐, 서브 잘하네? 정말徐 aug마라. Вы gesagt. 서브. 마크 장 박하야. 서브. 근데 서브를 잘하면 못해. J.K. cosmetics. 서브. 물에 따라가면 되네. 역시 삼성년이 아니라 서브가 잘 먹힌다! 나. rats. 야 벌써 9-7야? 아 이거는… 야이 주스 가고 기회 싸도 유 자 바로 역시 나를 걸어 봐 쳐주세요 주스 가요 아 아 아 이렇게 이정도 발가락 이점 많이 점만 아 매치 포인트가 뭔가요 레츠 버스 줘 어 흥분했죠 아 이제 백 핸드 보도 5 저라에 완벽 대가 5 아 아 아 아 아 으 입학 Argentina 가세요 아 아 이게 회전 요리 5 날과 기존 뭐음 옹이조 식사 근데 갑자기 들어간다가 아이 갑자기 갑자기 들어 가 와 와 와 내가 배워야 될 것 같아 충격 서비스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자손 손발이 묶인 금에 달리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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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